반갑습니다. 웨가스워드에서 지구과학 강의원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는 의미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됐는지 이 시험에서 우리가 배워갈 점들이 뭔지 그리고 학생들이 뭘 어려워했는지 이런 얘기 좀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나왔어. 대단원별로 문항수 보면은 6개, 7개, 7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항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대단원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보통 배치가 6, 7, 7 뭐 이런 식으로 되죠. 6개, 7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거 보시면 이제 등급컷이 나왔습니다. 예상등급컷. 1, 2, 3, 4 이렇게 넣었는데 1등급컷이 4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6평보다는 낮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급컷이 여러분 반증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은 근데 처음에 시험 보자마자 45보다 넘겠다 생각을 했었어. 근데 47점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등급컷이 점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이 좀 갭이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뭐 이게 메가스터디 실시간 등급컷인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나왔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야 되나. 근데 이제 어차피 뭐 9평이니까 우리가 이제 등급컷 정도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시고 사실은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잘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못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워갈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에요. 평가원 시험은.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마다 계속 얘기하라는 건데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본다는 개념이 스코어를 잘 딴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코어를 잘 따는 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실수하는 거나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지 않는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얻어가야 될 게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시험을 잘 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수능 시험 이외의 나머지 시험들은 여러분들 이미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시험들은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잘 보면 의미가 있어. 근데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 이게. 대학을 가는 시험은 수능 시험이다. 그런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 본 학생들은 정말 축하해 드리고요. 잘 못 봤어 내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고. 학생들이 시험 보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 특히 요즘에 또 코로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맨날 강의 찍느라고 그냥.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 물론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린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같이 달려줘야 돼요. 선생님도 그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죠. 수험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스스로를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신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답률 베스트 5. 항상 선생님이 총평할 때 5답률 베스트 5 집어드립니다. 문제는 해설강의 지금 찍고선 총평 찍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해설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문항은 풀이는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들 해설강의에서 확인하시고요. 문항이 어떤 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5답률이 53%라는 건 정답률이 47%라는 겁니다. 6월 모평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6월 모평에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20%대인 애들이 막 우르르 쏟아졌었거든요. 그때는 5답률 베스트 5 안에 정답률이 50%가 넘는 게 없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50% 넘는 거죠. 2번부터. 54, 55, 56, 60이잖아. 정답률이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다. 애들이 물어봐요.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냥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어떻게 됐었는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은 9평은 6평보다 쉽게 나올 거란 예상을 했었어. 왜냐하면 6평이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등컷이 확 떨어졌잖아. 그러면 평가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가원 시험이라는 건 서로를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왜냐하면 학생들이 매해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실력을 갖다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 사전 점검을 못했어요. 평가원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전 교과 과정에서 예비 시행이라는 걸 했었어. 그래서 시험을 이 정도 난이도로 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못 그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6평이 나왔을 때 되게 크게 반향이 컸었죠. 지구과학 왜 이러냐 뭐 이런 게. 그래서 9평에서 또 조절을 한 거야. 난이도를 좀 낮춰본 거죠. 이랬을 때 등급컷이 얼마 정도 나올지 아마 데이터 수집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난이도를 갖다가 해서 보정을 할 건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얘들아. 오피셜한 건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6평하고요. 9평하고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지금 47점이 나왔잖아. 6평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40점인가 41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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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까요. 그럼 그 중간 정도는 보통은 45점 정도의 세팅을 하려고 45점 정도의 노력을 할 겁니다. 평가원에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9번 문제가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렸는데 이게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10점 때문에 진짜 많이 틀렸어. 여러분들 10점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본 내용 중에 10점이 뜨거운 풀론과 함께 같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해하는 게 이번 교과 과정이 목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대놓고 해구다. 그리고 해양판이 섭입을 한다. 이런 단어까지 다 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피파의 속도 편차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빠른 게 차가운 거죠. 속도가 느린 게 뜨거운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10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야. 10점이면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풀론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치고 올라오는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10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10점은 판하고 같이 이동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10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기에는 너무나 영역이 좁습니다. 그럼 오히려 얘는 베니오프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림을 일부러 베니오프대를 여기까지 줬잖아. 그치. 베니오프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700km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 섭입 각도가 대략 한 4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해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긴가민가하는 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구평에서 배워갈 건 그거예요. 그래서 9번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틀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우주론 쪽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 17번 문제거든요. 17번 문제인데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지금 보니까 55%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뭘 많이 골랐냐면 우주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 이거가 이제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방출됐다. 이걸 되게 많이 골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우주가 투명해진 시기는 빅뱅 이후 38만 년 뒤예요. 그때 온도가 3000K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놓친 거죠. 그리고 그 팽창 시기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10에 마이너스 한 36승에서 34승 초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셔서 문항을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와요. 책에. 나오는 걸 기본적인 걸 갖다가 넣어서 문제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자.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튼튼한 학생들은 틀릴 확률이 적은 그런 문제입니다. 수능에 이런 유형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반 섞일 거야. 6평하고 9평하고 반반 섞일 것 같은데 9평은 아주 기본기에 충실하냐를 되게 잘 평가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간혹 얘기했었거든요. 수능 연계 규제 풀면서. 뭐 얘기했었냐면 여러분들. 이게 자원소, 모온소의 양을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지구과학 2에 이게 있었을 때는 그냥 반감기 몇 번 지났어요? 이런 것만 계속 물어봤는데 모온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모온소가 붕괴돼서 모온소가 자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림이 이런 거잖아. 모온소가 100% 있을 때 붕괴가 되면 예를 들어 반감기가 됐어. 그럼 모온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이 되는데 여러분들 모온소가 2분의 1로 줄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지나면 모온소가 몇 분의 1로 줄어요? 4분의 1로 줄어요. 이런 거 봤을 거야.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거든, 너희들이. 근데 이 4분의 1이라는 값이 뭐에 대한 4분의 1이야? 이거에 대한 4분의 1이잖아. 이거에 대한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판단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분의 1이라는 값은 모 플러스 4분의 모인 거야. 근데 문항에서 뭐 물어봤어? 자원소분의 모온소 물어봤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감기를 두 번 지났다. 이 비그래프였거든요. 이게 1억 살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돼야 돼요. 4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소의 양분의 모온소의 양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으시고 푸시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자원소 그래프도 같이 그려놨어요. 이런 거 나오면 얘들아 자원소 그래프도 앞으로 같이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온소와 자원소의 합이 항상 100이라는 게 인지가 되고 비유를 갖다 바로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20번 문제. 아, 요거는 이것도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이번 모평이 선생님 평가원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프레임이 되게 잘 짜여져 있거든, 문제가. 근데 잘 짜여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건이 나오거든, 20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건이 뭐가 나오냐면 고지자기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부터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래. 옛날에 얘네들이 지리상 북극에 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진북이 안 변했대.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진북이었던 거야. 그거 가지고 땅덩어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자북과의 상대적 위치관계만 그때 고지자기극 있잖아. 그거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만 잘 판단을 하셔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 위치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잘 가져가셔가지고 문항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소개됐고 이게 이제 네 번째였나요? 하나 더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15번 문제죠.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고른 게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에 대한 정의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도에 대한 정의 있잖아. 광도에 대한 정의와 광도가 이제 여러분들 L이라고 쓰는데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네 제곱이거든.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네 제곱이거든. 이거랑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 슈태판 볼치만 볼치 있잖아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잖아. 이게 여러분들 시그마 T 네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인지가 좀 없었다. 광도는 여러분들 그냥 별 전체에서 초당내는 에너지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단위가 와트라고 와트. 와트는 줄 퍼 세크예요. 똑같은 단위입니다. 얘는 뭐냐면 와트 퍼 미터 제곱이거든요. 단위 면적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문항에서는 단위 시간당이라는 단어만 줬어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광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만 잘해도 웬만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고난이도 자료 해석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처럼.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은 기본기가 튼튼하냐. 이게 이제 평가가 되는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총평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고난이도 자료 해석 문제나 아주 심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었다. 대신에 기본적인 용어 개념을 얼마나 확실하게 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만 공부하는 건 아니죠.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갖다 좀 제시해 준 그런 시험이었거든.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학습 전략. 일단 여러분들 막판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남았냐면 지금 9월이에요. 그죠? 9월인데 10월, 11월 이렇게 남고 12월에 수능이죠. 12월에 수능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학습 계획이나 학습 방향성은 정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게 실모를 갖다 하는 시즌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이런 거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도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쉽게 만들 수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일 거예요.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놓은 거 보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섞여 있어요. 선생님 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마냥 막 심하게 어려운 거는 나는 좀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냥 어려운 것도 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실모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기출이나 EBS를 공부하지 않고 실모를 봤어. 여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뭐도 들어갈 거냐면 기출을 힌트를 얻어서 변형한 문제도 들어갈 거고 EBS의 힌트를 얻어서 변형한 문제도 들어갈 거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든 문제도 들어갈 거야. 그치? 실모를 선생님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거를 풀겠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보통 그렇거든. 애들이 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걸 응용한 것만 푼다. 그러면 실력이 좀 기형적으로 변해요. 좋지 않아 얘들아. 여러분들 좋지 않은 효과를 갖다 줄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기출과 EBS를 한 번 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 최소 여러분들 1회동을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한 번 풀어봤어 내가. 그러면 틀린 거라도 다 잘 점검을 해야 돼. 오답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답 정리를 해서 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드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니 올해는 드물 거라 생각을 안 한다. 올해 학습량이 학생들이 적어가지고 많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기출과 EBS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어. 그럼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니까 맞을 거야. 선생님도 인간 강사잖아 나도. 강의를 나는 판매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잖아. 근데 내가 그거 듣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 얘들아. 지금 상황에서. 안 했으면. 실모를 바로 그냥 다 때려보면서 시험 본다고 무조건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라고. 왜? 내가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빈 공간을 찾는 거거든 원래 실모라는 거는. 근데 여기가 여기가 다 비어있어 얘들아. 그럼 이상한 것만 채우고 있는 거야 얘들. 이상한 것만 채우고 있는 거라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잘 맞추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출 EBS는 스툭스안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좀 더 하시고 되게 중요해요. 다시 다진 다음에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보시는 겁니다. 이게 책을 여러 번 보면 여러분들 안 보였던 게 다시 보여. 특히 EBS 수능 특강에 애들이 글을 안 읽어. 내용을 안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되게 중요한데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지엽을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야.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게 방법 중에 가장 옳은 방법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용을 여러 번 보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 더 이걸 갖다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교과서까지 해주시면 가장 나이스합니다. 교과서가 6종이나 돼가지고 지구학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갖고 있는 교과서라도 다시 한 번 딱 정리를 하는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이만큼 이만큼이면 개혁을 잘 짜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두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하시고 그 다음 거 하세요. 애들이 이제 지금 뭐 하면 돼요? 지금 뭐 하면 돼요? 물어보는데 지금 뭐 하면 돼요?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얘기해야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 그냥 못 먹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약을. 그럼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약을 먹으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은데 갑자기 콩팥약을 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다면 혹은 되어 있어도 내가 실력이 불안정하다면 다시 한 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생각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잘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제 뭐 이런 커리큘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왔거든. 실전 문제풀에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 이제 한 3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알겠지? 우리는 한 배를 탔어야 되더라. 끝까지 같이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도 끝까지 열심히 달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